한글자막 by 한효정 음 아 부서스 야 병신새끼야 야 병신새끼야 효과닌한테 왜 연약이 병신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안되는거야 이 내없는 새끼야 아유 병신 어떻게 클럽을 찍찍찍찍찍찍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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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끼는게 행사에 대한 낫띠지 그것도 자습니당 잘해보내는 작은 모델 교수님 커피 올라가요 이거 내꺼야? 내려놓이는 걸 아닌데? 어? 공격해 이거? 야 뮤비 이거 표정하고 있어? 하자. 사진 한 번. 사진 한 번. 에지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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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근데 밥도 먹을래. 안 먹는다. 짠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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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는다. 내가 다 먹는다 기롱. 누나. 니 옷 좀 누구라. 술도 안 먹을래 니네. 수업 가야지. 우리 수업 늦어. 다다할게요. 다다할게요. 누나. 집 들어가고. 누나 우수한 점 먹자. 또 연락해. 우수한 점 먹자. 에게. 하아. 내가 배울 수 있던게 그냥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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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이고 질문은 나 질문 싫어 정말 싫어 아 그리고 수연작에 이따가 나랑 상큼한 얘기 좀 좀 조금만 출석 선생님 출석 뜯었다고 하면 돼요? 어 내 뮤직 뮤직비디오 자기가 왔어? 안녕 아니 내가 지금 잠깐 보자는게 이런 과실 자기만 존 거 없더라고 어떻게 된 거야? 저 같이 할 친구가 없어 오 마이 거시 뻑 그럼 애들이 자기 피하는 거야 지금? 넌? 애들이 저를 뀐는구나? 몰랐어요 자기...저기있네 자기가 있네 자기 있느라구 아 진짜 MERK jak 수명한나 형 야 진짜 조금밖에 안 먹었다 적당히 좀 먹아라 내 뭐 아 진짜 좋지 야 어디 가는데? 야타카라 갔는데 같이 갈래? 아 이 차 가자 안 간다 인마야 호시나 너 호시나 아 좋다 이거야 이제 혼자야 가! 네 적당히 먹아라 적당히 이래네 아.. 안 씹을끼니 못 꺼니 받아라 야 이거 좀 먹어 어때? 학교 종이 땡땡땡 니가 얄미는 보관 낫다 괜찮네 괜찮네 이걸로 해 애들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가? 가지 뭐 그럼 가자 고마워 아 이것만 하고 갈게요 뭐야 술 없어 이 말까지 아 자아는 말할게 저래야 한다 연락해리 평생 야자긴 하면서 지저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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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무것도 없었네. 뭐 걔 김수현이랑 시발 똑같이 생겼어. 아가버리다니 무서웠죠? 아 기저귀 한 번 살까 봐. 아니 그런 거 아니야. 나 진짜 봤어. 김치인 갔어요. 기저귀 가면 밥이나 먹어. 밥이나 먹으라.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공기 입장 안 들어왔어. 존나 심마하다. 나 집에 간다. 어디 가게! 야 같이 가. 야 같이 가. 같이 가 입장 봐줄게요. 층이 들고 층이 들고 층이 들고 잘 걷힌clock 쑠쑤 월터 월터 시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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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거기 누구냐? 시현아. 어? 야 거기 나 숙먹어갈래? 시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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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예민해. 어제 니가 본 귀신 나도 어제 본거 같애. 병아리 안그래도 예민한데 말하지마. 아니 진짜로.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본거 같다니까. 아 많이 시키지 말라니까. 신박자이. 근데 민경이 오늘은 안보지? 아우 술 처먹으러 갔나 보지 또. 배 숨지도 더러운데 과자도 안댄대요. 귀신을 계속 보인대요. 이들 그렇게. 그만해. 그만해. 원래 그래도 수업은 나오지 않았나? 야. 저기서 또 누가 보고 있는거 아니야? 뭐지? 야 걔 안타. 커피나 사러 가야겠다. 소연이 닮았다. 아 뒤집거렸다 진짜. 에이 쪼나도 얼굴이 쏘였는데 뭐가 무섭냐? 이난이 꽃을 때려. 집에 가자 우리. 내가 말했잖아 여기 공기 있잖아 안좋아. 아니야. 그래 가자. 같이 가자 이놈아. 아 예수야 잃어버렸잖아. 줄때네 진짜. 아이고 매직핸드세요. 손에 주면? 말끔하게 사라졌죠 파트라스유. 그리고 너도. 나 핸드폰 주고 왔잖아 우울하잖아 짜증나잖아. 짜증나잖아. 짜증나잖아 우울하잖아. 짜증나잖아. 아 이시야. 어디갔어? 내가 못찾는거 같냐? 안찾는건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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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걸려봐? 으... 왜 이런만 안 들냐... 으... 아, 차가워. 내가 지금 동신새끼 잘.. 아이유, 니들어 시끄러워... 너 비명 무서워서 그렇지? 여기 동신도 있어요, 짧아새 끼. 아휴, 아니거든. 아니, 아니... 쉬운거야 수현이 다 만든 거 수현이 다 만든거 같아 야 근데 논문은 어디서 먹어야지? 아 진짜 놀랬잖아 씨. 아 술이다. 아 너희는 다 여기 있냐? 와 오늘 또 술 한다고 그렇게 먹어야 되겠네? 야 빨리 술 먹고 가자 뭐해? 빨리 술 먹고 가야지 지금. 아 재밌다 진짜. 왜 그래 왜 그래. 너 때문에 괴로워 해가지고. 아 참고 싶게 아니야.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살아가다 보면 많은 오해의 갈등을 겪지만 그 끝엔 이해와 화합이 있다는 것. 그렇지 않다는 건 어쩌면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? 그 길을 만나는 것은 아닐까? 이 탈리에 대해 생각해. ges